네 우리 시청자로는 반갑습니다. 현재 핑키의 하루 진행하고 있고요. 이 친구들 아 정말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 친구는 지금 하루가 지났거든요. 이걸 안 빼 입에서 종이를 안 빼요. 이 친구들 자 잠깐만요. 자 이동할게요. 오케이 자 우선 이 친구들이 눈도 못 뜬 거의 신생아입니다. 네 뭐 밥이라고는 뭐 무슨 여러분들은 사료 드실 줄 아시는데 이 친구들이 사료 먹을 줄 아는데 절대 사료를 먹지 않고요. 이 친구들은 여기 좌측에 보시면 아시겠듯이 우유가 있어요. 우유를 어 정말 그 뭐야 진짜 실제 어미처럼 우유를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손가락에다가 어 우유를 찍어서 이 친구들한테 줄 거예요. 그렇게 하면은 자 먹는다고 합니다. 제가 그렇게 해서 보고 있으니까요. 자 우선 이 친구 이거 어 우유 냄새 맡아가지고 이거 저번에도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우유를 먹었거든요. 네 자 잠깐만요. 야 야 너 너 입마 자꾸 그러면은 밥 안준다. 너 진짜 어 그러면 안 돼. 잠깐만요. 아이고 자 우선은 먹이부터 먹이를 줄 여성만 밤 우유를 줄 여성만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되게 조심해야 돼요.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막 그 세게 다룰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갓 태어난 친구들이에요.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녀석들이기 때문에 정말 약합니다. 그래서 진짜 종이 종이 드는 것 마냥 해야 돼요. 자 야 너는 입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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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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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빼자 야 야 너 이 밥은 먹을 수 있니 이거 가지고 아 너 정말 이거 야 이거 안 나 이게 야 이거 좀 놓자 아이 너 너는 입마 이리로 가고 입마 그렇지 너는 입마 거기로 가고 너 입마 좀 비춰봐 이거 종이 좀 떼게 너 이거 평생 물고 살 거야 이게 어 이게 니네 엄마가 준 선물이니? 잠깐만 아이고 야 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떼자 내가 너 건들 수도 없고 이거 진짜 미치겠다 이거 좀 떼자 이거 봐 이거 봐 얘 지금 물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어 잠깐만요 자 입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있고요 얘가 이거를 종이를 물고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 우선은 이 친구 우유를 한번 적어보도록 야 너 인마 너는 가만히 좀 있어 인마 자 이거 아주 그냥 자 여러분 보셨죠 방금 방금 이 이 이 이 이 친구 봐봐 저 친구가 지금 아빠를 누르고 있는 게 지금 우유가 나오 나와 그니까 본능입니다 어 어미 젖을 이렇게 눌러 가지고 먹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 아빠를 누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 치 아 이거 진짜 이게 먹이 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친구들이 이거 먹여 살리는 게 자 먹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쭉쭉 빨아먹고 있어요 지금 손에다가 이렇게 대주면은 어미의 이제 젖 같은 욕 아닙니다 절대 욕 아니에요 어미의 젖 같은 이 젖 같은 이 젖 같은 네 쭉쭉 누르면서 우유가 나오길 바라면서 이렇게 쭉쭉 누르면서 먹는 겁니다 자 자 왼쪽에 있는 친구도 지금 오물오물 하면서 잠깐 먹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친구들이 어 최대한 밥을 빨리 많이 먹고 빨리 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일주일은 갈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조만간 뵙겠습니다 뿅 그리고 이 친구도 지금 오자던 간에 조만간을 주는 거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고 진화하고 있는 엄마가 욕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한테 안심으로 오자마자 일단 나와봐요 이렇게 담아요